성인 1차 접종자 신규 10명 중 6명이 노바백스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발표를 했는데 노바백스 접종 이후에 노바백스로 1차 접종을 맞은 성인이 4만 9천여 명으로 18세 이상 1차 접종자의 61.5%에 해당하는 수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청자 혜인님께서도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mRNA 백신이 싫어서 노바백스가 나오자마자 잔여 백신으로 접종을 했는데 부작용이 전혀 없네요 라고 글을 주셨는데 이게 점점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바백스가 좀 더 빨리 승인이 되어서 빨리 활용이 되었다 그러면 혜인님처럼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코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기역 거의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었을 텐데 지금 현장에 너무 늦게 도입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기존에 쌓였던 이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선뜻 지금 노바백스 백신 접종에 나서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나서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방역당국이 사실은 계속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던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사망자나 중증 환자의 절반 정도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방역당국이 그러니까 국가가 두 가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백신을 접종하라고 독려를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패스 같은 조치들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죽거나 살거나 알아서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방역당국이 지난 2, 3주 정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자들의 행동에 제약을 둬서 백신 미접종자들을 보호해왔지만은 이제 그러지 않겠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노바백스 백신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무서워했던 백신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코 백신이나 화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과는 다르게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이 왜 그분들에게 유용한 옵션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평생 살면서 백신 아예 백신 기피자가 아니면 맞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폐렴구근 백신이라든가 비염 간염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인류두정 바이러스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맞아보신 분들 경험이 있을 테니까 혹은 계절도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접종하신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해도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있을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제발 백신 접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혜인님이 부작용 전혀 없다 정도만 말씀하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는데 이때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나 학계 발표나 이런 걸 보면 첫째 맞은 자리 근육에도 뻐근함이나 이런 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아보신 분은 맞고 나서 팔을 올릴 수가 없어요. 팔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 많았잖아요. 그러는데 노바백스 백신은 그것도 거의 없습니다. 노바백스에 국한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바백스는. 그게 없어요. 또 하나는 뭐가 없느냐 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맞고 나신 분들 중에 심장 박동이 막 빨라져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신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는데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걸 호소하는 분도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반응, 혈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생긴다든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통상적인 경증의 부작용이라고 인지할 만한 것도 굉장히 적당한 거예요. 이게. 그런 점을 지금 혜인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그다음에 저는 다른 거 얘기하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일부 전문가들이 무슨 면역 증강제가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았는데 우리 방송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안전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해보니까 상당히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특히 고령층 분들 중에서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백신 접종 안 하신 많은 고령층 분들이 희생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굳이 백신을 접종하신다고 하면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좋은 선택지가 있다는 말씀 제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캐서린 일리님께서 지금 실시간 댓글로 백신 접종 대상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토록 세게 성인들한테 백신 접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하시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만 이렇게 백신 접종 못하는 캐서린 일리님의 아이들 같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아이들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 해를 끼치는 분들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좀 따끔하게 질책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서린 일리님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백신 미접종 대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통계를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0세부터 만 18세까지 52만 명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가 생겼습니다. 아마 그 52만 명으로 체크가 안 된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만 명, 80만 명 정도의 0세부터 18세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2월 한 달 동안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52만 명의 확진 환자가 생겼는데 그중에서 위중증으로 가서 입원한 분은 입원한 0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은 딱 20명이었어요. 20명이었습니다. 20명도 우리 아이가 20명 안에 포함되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명 중에서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례가 딱 두 케이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 52만 명, 실제로는 한 80만 명 가까이의 아이들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되었는데 0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망은 딱 2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난번에도 이런 비유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간 전체 인구 중에서 벼락 맞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100만 명 중에 한 4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만 명 중에 2명이니까 100만 명 중에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벼락 맞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확률과 오미크론 변이의 0세부터 18세까지가 감염되어가지고 사망할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벼락 맞을까 봐서 비 오는데 아이 밖으로 내보내지 않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니 그래도 벼락 맞에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50만 명 감염되었지만 2명의 아이는 죽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위험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흔히 소아당뇨라고 하는 일형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 위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심한 소아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는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나 혹은 뇌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12세부터 17세 같은 경우에는 설대우 교수님한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비만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위험하고 이런 아이들이 코로나19에 혹시 걸리면 위중증으로 그중에 일부가 위중증으로 빠지고 그중에 극히 일부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들일 경우에는 12세부터는 지금 백신을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그리고 12세, 5세부터 11세도 지금 백신 접종 허가가 지금 났기 때문에 만약에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시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숫자가 제한적이잖아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그리고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이틀 정도 열감기 수준의 열이 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감기 대응하듯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어백스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상반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반응이 생기면 이상반응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셨는데도 이상반응이 크게 인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안전성은 현장에서도 그대로 안전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어백스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안전한 백신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방역당국에서 지금까지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면서 이제 방역패스도 폐지를 밟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동시에 노어백스가 이만큼 안전하다. 이상반응이 신고된 건수가 없다. 더 적극적으로 맞으셔야 된다는 메시지도 같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는 거죠.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특히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은 희생자가 점점 더 압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성이 큰 델타는 낮은 연령대에서도 희생자가 있었던 반면에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희생자가 비율로 따지면 60대 이상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60대 이상 분들을 국한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아예 한 번도 접종을 안 하셨거나 한 번 정도 백신 접종하신 분이 거의 45% 정도 중에 매일의 사망자 중에서 거기가 거의 45%나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 기저질환이 너무 악화돼서 그러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백신 접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후유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노바백스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필요는 있다. 이 말씀 제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으로 성인님께서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에 왜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한 100번 정도는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신의 주된 기능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막아준다라기보다는 중증,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데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이 질문 한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죠. 저도 상암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 줄이 길었습니다. 잡음이 조금 나오는 것도 같고. IDOH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요일에 확진자 줄에 30분 이상 같이 줄을 서 있었는데 기분 탓인지 저녁부터 콧물이 나고요. 신속 항원 검사를 바로 했는데 아직은 음성입니다. 며칠 검사를 더 해봐야 될까요? 30분 정도 앞뒤로 서 있었던 건 괜찮은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뭐 미래의 일이니까 누구든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필요는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더라도 건강하신 분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으로서는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감염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거의 무증성이나 경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감염이 되셔도 특별한 어떤 조치 없이 그냥 완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최 앵커처럼 다소 정상이 심하게 드러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통상적인 독감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감염이 되신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쉽게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